특별건축으로 선정이 되면 현재 용적률 한도의 1.2배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의 고질병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99층으로 건축이 된다면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인 남천 2구역이 이번에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삼익비치타운 아파트 부산에서 워낙 유명한 아파트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가장 화제가 된 게 바로 이 조감도입니다. 조합이 제출한 공무원을 살펴보면 지하 4층부터 지상 99층 높이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99층 이 랜드마크 동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두 개 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적으로나 실질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도 다른 동을 좀 압도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동들이 당연히 로얄동이 될 텐데요. 광안리 해변가 그리고 광안대교 뷰가 동시에 보여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아마 이 랜드마크 동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계안에는 이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 건축 거장으로도 꼽히는 인물인데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독일 베를린 올림픽의 벨로드롬 등의 설계를 담당한 인물이 바로 이 도미니크 페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설계에도 국내 건축업체인 DA건축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익비치타운 재건축 아파트 외관은 이 도미니크 페로가 그리고 내부 설계는 한국 아파트 구조를 고려해서 국내 ANU 건축설계사무소가 주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선정한 이 특별건축구역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면 일종의 건축법상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용적률 상향 그리고 절차 통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주목할 점이 바로 용적률 혜택입니다. 특별건축으로 선정이 되면 현재 용적률 한도의 1.2배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건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겠죠. 삼익비치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의 고질병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삼익비치는 엄청난 입지적 장점, 부산에서도 최고급 입지를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1대1 재건축에 가까워서 사업성이 사실 워낙 낮았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이 1980년 준공한 지상 12층, 33개동, 306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조합 측은 기존의 사업 계획이 지하 3층부터 지상 60층 정도로 해서 12개동, 단지 동수는 한 3분의 1로 줄였죠. 3,325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시행인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이번 계획에서 90부층 높이 3,700여 가구로 재건축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가구수를 한 640가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 일반 분양 가구수인 265가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초고층으로 짓더라도 이렇게 건축을 하면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265가구가 늘어났을 때, 기존 계획이죠. 이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해봤을 때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주택형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담금을 한 6억 8,195만원, 거의 7억 가까이 내야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7억 분담금이 화제가 되면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진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3,060가구에서 3,700여 가구로 만약에 늘어나 일반 분양 640가구를 확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분양가를 평당 한 6천만원 정도로 잡고 34평을 기준으로 하면 분양 수익이 약 1조 3,056억원이 나옵니다. 조합은 만약에 이렇게 현실화했을 때 분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초고층 관련의 공사비 증가 분도 상당 부분 상세가 돼서 수지 타산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추후에 좀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션뷰, 광안대교 조망을 둘러싼 조합 갈등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익비치는 사실 워낙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단지라서 그동안 매매 거래를 통해서 손받김도 상당히 많이 됐고 이 조합 내분 갈등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션뷰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에 대한 목소리도 60층 높이 설계가 나왔을 때 이 변경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컸던 이유가 바로 조합원들의 이 오션뷰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 산믹비치 301동, 이 로얄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조합원 세대와 나머지 비 로얄 조합원 세대 간 갈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99층 아파트를 올리게 된다면 조망이 확보하는 세대가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 이 조감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랜드마크 동과 다른 동, 외관상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세대에서 광안대교 뷰를 조망할 수 있게끔 설계에 좀 반영을 한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만약 99층으로 건축이 된다면 서울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부산 해운대 LCT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이제 주택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설계가 확정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조합 의지에 달렸습니다. 이 중차에 대한 이 설계 변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건물을 높이 올린 만큼 이 저층부 개방성을 확대하고 이번에 부산시도 이런 공공성 측면을 봤다고 하던데 저층부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또 단지 내 일부 구간 이 공공보행로 조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 통행도 좀 가능하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 측면에서 조합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센티브의 상황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얼마만큼 이제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관건이 될 거고 무엇보다 초고층 공사비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초고층 공사비에 따른 이 비용 증가 부분이 조합에서 염려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 640가구 규모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분양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성 분석을 꼼꼼히 해서 99층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